1982년도에 일본에서 영화를 만듭니다. 황금종려산까지 탄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이게 딱 고려장 스토리에요. 이 양반이 한국에 와본 적도 없으면서 도쿄대학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초청을 받고 친일파였어요. 너희들은 늙으신 부모님을 갖다 버린 불효자식들 아니냐. 우리가 도구라는 거 정당성이 있어. 그만큼 너희들은 미얀민족이다 라고 깔아뭉개기 위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사든지 역사서에 등장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늙으신 부모님을 들쳐 업고 산에 갖다 버린다가 아니라 고려식의 매장 풍습 아니면 고려시대 때 장래의 뜻으로 고려장이라는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고려장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린다 등장하는 것이 갑툭 튀어나오는 게 언제냐면 1882년에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 동양사학자죠. 은둔의 나라 코리아 한국이란 책을 내요. 거기 보면 조선이란 나라는 늙으신 부모를 특히 늙으신 남성을 할아버지죠. 땅에 산 채로 갖다 묻어버린다 라는 글이 나오긴 나와요. 갑자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윌리엄 그리피스가 한국에 온 적이 있냐 없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와봤자 그 책을 쓴 후에 나중에 왔다인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에 보면 조선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나와요. 딱 봐도 조선의 만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반이 한국에 와본 적도 없으면서 들은 거를 썼다 이건데 어디서 들었냐 도쿄대학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초청을 받고 친일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엔 와본 적도 없이 일본에 있으면서 도쿄에 있으면서 거기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대충 쓴 거예요. 그럼 일본이 왜 그러면 갑자기 조선에서는 늙으신 부모님을 갖다 버리냐 이런 풍습이 있냐라고 말을 퍼뜨렸냐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어마무시한 도구를 감행합니다. 왕능이든지 등등등등등이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왕능을 파헤치고 도구를 하냐고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늙으신 부모님을 갖다 버린 불효자식들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무덤을 지금 챙긴다고 해 우리가 도구라는 거 정당성이 있어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조선 너희들은 우리 한민족은 미기한 민족이다 라고 깔아뭉개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제가 이걸 꾸몄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924년에 조선 동화집이라는 책을 조선총독부가 출간을 합니다. 거기 보면 부모님을 어머님을 갖다 버린 불효자식이라는 동화가 나와요. 고려장 얘기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일반 뭐 그냥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책이에요. 그걸 누가 또 썼냐? 오다 쇼고라는 인물이 썼는데 오다 쇼고가 오다 가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식민사학자예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어마무시하게 왜곡을 합니다. 일본의 조선통치의 명분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실록, 순종실록 있잖아요. 이거를 이 오다 쇼고가 일본의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학계에서는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고종, 순종 빼고 그 이전 진짜 조선인들이 편찬한 거를 조선왕조실록으로 보거든요. 이 오다 쇼고가 편찬한 것은 아웃.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오다 쇼고가 조선엔 말이야. 옛날부터 고려장이랑 풍습이 있었는데 늙은 부모를 산에 갖다 버려요. 쯧쯧쯧쯧쯧쯧. 왜? 그만큼 너희들은 미개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늙으신 부모님을 갖다 버리는 그런 이야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토리거든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손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스토리였어요. 조선 동화집에 나와 있는 고려장 이야기는요.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가지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갑니다. 그럼 어린 손자도 따라갔겠죠. 이제 할아버지 갖다 버렸어요. 아버지는 지게도 거기 놔두고 와요. 어린 손자가 물어봅니다. 아빠, 아빠. 저 지게 왜 안 들고 가요? 어, 재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어린 손자가 가더니 그 지게를 메고 내려가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지게 버리고 오라고 왜 그걸 메고 와? 나중에 아빠도 늙었을 때 내가 이 지게 아빠 메고 오려고요. 히히히 하고 내려가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버지가 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다시 가서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와서 평생 잘 산다라는 이 스토리는요. 중국에 있는 그 효자전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스토리예요. 이걸 오다쇼고가 또 몰래 인용을 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그런 부모를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냐. 이건 몰라요. 정사에는 없어요. 그럼 일본에는 그게 있었냐. 아마도요? 우다스케이야마라는 일본의 설화가 있거든요. 늙은 부모를 특히 할머니를 산에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일본도요. 우다스케이야마라는 그 말 자체가 늙은 할머니를 갖다 버리는 산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1982년도에 일본에서 영화를 만듭니다.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해서 황금종류산까지 탄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이게 딱 고려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 뭐냐면 일본에서 실제로 그런 고려장 풍습이 있었다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일본 민간 사회에서 그렇더라 라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이런 고려장 풍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부모님을 갖다 버리면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강상죄가 있어요. 강상죄가 뭐냐면 삼강오륜을 어긴 죄인에게 묻는 처벌이거든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부모 갖다 버리죠. 극형입니다. 이러한 조선에게 자기네들의 그 설화와 중국 설화를 합쳐가지고 덮어씌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나라에는 고려장 고자도 없었습니다. 있죠.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케이스로 복제 재생산이 됐어요. 아까 오다 쇼고가 쓴 조선 동화집에 있는 고려장 풍습이 조선총덕부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를 여러 동화집이 또 인용 출판 인용 출판 인용 출판 그래가지고 나치 독일의 괴벨스가 한 말이지만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아니야? 사실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나라에 남은 거예요.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장이란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나름 걸장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게 아무런 비판도 없이 쭉 처음에는 카더라 했는데 그렇구나 다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고착이 돼 있는데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장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려사 고려를 역사로 연구하실 땐 두 가지 책이 있거든요. 고려사 그러니까 이거 고려사 전료가 있는데 그 두 책을 보시면 고려시대 때의 법들이 나와 있어요. 명확합니다. 부모님을 학대한다든지 부려를 저지를 경우에는 각종 행동마다 처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을 학대한다? 징역 1년 부모님을 갖다 버린다? 어우...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려는 불교 국가이니까 부모님 갖다 버리는 문화가 있었을 것이야. 유교 국가가 아니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석가모니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도 교우였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요. 사찰 가시죠. 여러분 전국 어디에 있는 사찰 가시더라도 세계는 반드시 있어요. 사찰이에요. 대웅전 대웅전은 큰 영웅 말 그대로 석가모니를 모시는 그런 건물이죠. 대웅전 양옆으로 약사전과 명부전은 항상 있어요. 어느 사찰을 가도요. 약사전은 말 그대로 약 약사여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부처님이 계세요. 거기요. 그런 다음에 이 명부전은 뭐냐면 명부는 야! 명부 갖고 와! 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명부라고 하거든요.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던 그 신과 함께 가면 열 번의 재판 받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명부예요. 거기 명부전에 가면요. 딱 중앙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지장보살님이세요. 지장보살이 뭐냐면 지장찍어! 가 아니라 예전에 지금 인도 땅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었어요. 이 소녀는 부모님의 극락 왕생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음식이랑 옷을 바리바리 싸고 짐을 짓고 먼 길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길거리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배고파하는 사람 저기 먹을 것 좀 주시오. 주시오. 아휴...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러 가는 그런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줘요. 드시라고. 가다 보니까 또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춥소! 옷 좀 나눠주시오. 싸가던 옷도 나눠줘요. 불쌍한 사람에게 자기 옷도 벗어줍니다. 벌거벗어졌죠.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벌거벗은 나체를 숨기기 위해서 땅 속으로 숨습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보시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소녀야 너의 효심에 감동받았다. 앞으로 네가 부탁하는 거는 다 들어주겠다. 네가. 그래서 이 소녀도 보살이 됩니다. 지장보살인데요. 이 지장이 뭐냐면 땅지자에 숨을장자예요. 소녀가 효심 때문에 옷까지 다 바쳤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몸 숨기기 위해서 땅 속에 숨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거든요. 이 지장보살이 명부전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돌아가신 부모님 좋은 극락 왕생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누가 불교를 효를 무시하고 부모님 갖다 버리는 그런 종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불교와 유교 불교 국가였던 고려 유교 국가였던 조선 넘버원은 충효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다. 이거예요. 군사부일체잖아요. 조선은 이걸로 끝이에요. 군, 임금님과 사 그 다음에 스승과 부 부모님은 일체 하나다. 즉 부모님과 국왕은 하나예요. 이걸로 게임 끝이에요. 부모님을 욕하는 것은 국왕 욕하는 것이고 스승님 욕하는 것이에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극악무도한 죄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역죄요. 왕 물러나라. 모반이죠. 영모.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한 죄가 강상죄. 삼강오륜 말 그대로 부모님 효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반역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 같은 이런 국가에서 왜 효를 강조를 했냐면요. 약간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농경 국가에서는 효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교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었습니까? 공자님, 맹자님이요. 똑같은 농경 국가인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농경 국가 특히 쌀 농사를 짓는 국가일수록 충효를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밀농사는요. 같은 곡식을 만드는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그렇게 안 가요. 그냥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벼를 키우는 농농사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투여가 되고 또 손이 많이 들어가요. 이 집단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까다로워요. 농농사는요. 물 대야 되죠. 물 뭐 어느 정도 높이 재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 법을요. 누구한테? 온라인, 유튜브에서? 아니죠. 부모님, 윗세대로부터 기술을 전수를 받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서는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데 논농사가 주된 농경 문화에서는 아버지, 윗세대에게 존경심과 효도를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농경 사회에서는 효를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농사를 짓는 법을 모르는데 삼국유사에 나와있던 삼국시대에 또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럼 삼국시대 때는 고려장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고려장이 아니죠. 고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릴게요. 삼국시대에도 효가 강조가 됐어요. 손순이라는 스토리가 삼국유사, 일연스님이 쓰신 책에 나와요. 뭐냐면 신라세 때 한 부부가 살았어요. 찢어지기 가난해요. 노모가 사셨는데요. 아들이 있고 밥이 없다 보니까 아들내미한테는 밥을 많이 못 주고 노모한테 이제 밥을 많이 드렸대요. 드시라고 어머니. 근데 이 아들내미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들어가는 밥을 딱 낚아채가지고 혈떡 지가 먹었대요. 여기에 이제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식은 또 낳을 수가 있지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끝이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 어떡할까? 얘를 갖다 버리자, 아이를요. 어머니한테 드린 밥을 얘가 먹지 않냐. 아들 버리자. 해서 고려장관 정반대잖아요, 지금요. 삼국시대 때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들을 또 지게에 메고 산에 갑니다. 갖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땅을 파요. 부모님도 눈물 나겠죠. 땅을 파는데 안에서 거대한 돌로 만든 종이 나와요. 어? 이거 뭔가 의미심장하다 해서 그 종을 들고 와서 아들도 같이 데려와가지고 집 안에 딱 넣고 종을 쳐봅니다. 땅 쳐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신라 왕이 듣고 이게 어디서 난 소리냐. 가보니까 여차여차 이런 이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종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내렸다. 라는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효라는 개념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까지 이어져가지고 고려장은 낄 틈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리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일단 유교가 건너갔긴 건너갔지만 자리 잡지 못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과거 시험이 없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효가 있었나? 전 없다고 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님도 죽이는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있었거든요. 100년 동안 지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이거를 그린 대화소설 일본의 도쿠가와 예아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망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많이 나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우리만큼의 효는 일본에 정착을 못했다고 봅니다. DNA에 새겨있다라는 말을 저를 과학적으로는 믿진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NA가 피에 흐른다라는 걸 맞아요. 그게 몇 천년 동안 한 땅에서 이어왔던 그런 관습이나 이런 풍습은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몸에 체화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특히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벼농사를 하다 보면 집단 노동력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 문화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술 문화예요. 에? 술? 우리처럼 미친 듯이 술 먹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 공동체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시고 죽자! 놀랍게도 진짜로. 물론 요즘 많이 그 MG세대는 다르지만 회식에 술자리에 초대를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웃사이더, 왕따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껴요. 내가 집단에서 소외됐구나라는 걸요. 이런 집단 문화에서 나온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효, 문화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마시고 죽자 이거잖아요.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농경 문화일수록 뭐가 발달하냐면 안주가 발달해요. 왜?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안주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이 안이 안마할 때 안자예요. 꾹 누를 안자요. 즉 안주. 술을 꾹꾹꾹꾹 누르면서까지 더 마시자예요. 서양에서는 안주 개념 없어요. 번역도 안 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몸 안에 그 농경 문화의 DNA가 일정 정도 피에 흐르는 건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왕따가 되는 거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으쌰으쌰으쌰 완샷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습성이라고나 할까요? 그거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유일해요. 얼룩말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어가요. 사슴도 태어나자마자 펄짝펄짝 뛰어가고 근데 인간만이 태어나가지고 한 3, 4년 동안 인간 구실을 못해요. 그냥 말 못하는 포유류예요. 밥축내는. 이거 태어나자마자 이 3, 4년 동안 갖다 버리죠? 인간이란 존재는 죽습니다.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 기간에 우리를 살려주셨던 분들은 부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페류나가 아닌 이상 인간이야 말종이 아닌 이상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분들인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갚아드려야 되겠죠. 부모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려장 뭐 이런 거 논란을 떠나가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부모님을 챙겨드려야지 이 말을 했을 때는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신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께 잘 계시냐 무난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